집곡의 깨달음의 시, 오늘은 신라 선덕여왕 시대의 거사인 부설거사의 사부시를 살펴보겠습니다. 사부시, 부설거사, 사랑하는 처자와 권속, 대숲처럼 빽빽이 둘러 있고, 금은보석 보배들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도, 죽을 땐 오직 홀로 외로운 넉만 떠나가니, 생각하여 헤아리면 이 모두 헛되고 덧없네, 날마다 번거롭고 속된 세상사에 매달려, 벼슬 겨우 높아지니 어느새 머리는 허얗구나, 염라대왕은 벼슬아치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, 생각하고 헤아리면 이 모두도 헛되고 덧없네, 아름다운 마음과 뛰어난 글재주, 혼을 빼는 말솜씨, 천편의 시와 문장,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제후의 권력, 여러 생에 걸쳐 나 잘났다는 생각만 더욱 늘어나니, 생각하고 헤아리면 이 모두 헛되고 덧없네, 설법이 아무리 뛰어나 구름과 비를 부르고,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돌조차 알고 머리를 끄덕여도, 껍데기 지혜로는 생과 사의 고통을 면치 못하리니, 생각하고 헤아리면 이 모두 헛되고 덧없네, 푸설거사는 신라 선덕여왕 시대의 거사이다. 성은 진씨, 이름은 광세이다. 어려서 출가하여 불국사 원정에게 득도했는데, 도반인 영이 영조와 함께 오대산으로 수행하러 가던 길에 전북 김제의 구무원댁에 머물렀다가, 그 여식 묘아와 혼이 나여 망해사에서 수행했다. 후일 영이 영조가 찾아왔을 때 부인과 함께 도를 이루고 있었고, 아들 등훈은 공주 계룡산 등훈함, 딸 월명은 부안변산 월명함에 각각 출가하여 도를 이루었다. 흔히 인도의 유마거사와 중국의 반거사와 함께 대표적인 거사로 불린다. 17세기에 필사된 한문소설 부설전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40호로 부안면사무소에 전하는데, 이에는 새 도반이 주고받은 개송과 부록으로 팔죽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. 의상 집곡의 깨달음의 시, 부설거사의 사부시를 살펴보았습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